왼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끝쪽을 봐주시고요. 왼쪽 끝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중앙 쪽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많은 기자님들께서 이 하파에 귀한 발걸음을 해주셨습니다. 송혜교씨 잠시 후에 다시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왼쪽 정면 오른쪽 그리고 오른쪽 끝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정면 아래쪽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미소가 참 아름다운 배우죠? 이 도면 배우고 잠시 후에 다시 보시겠습니다.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을 봐주시고요.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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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을 봐주시고요.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왼쪽 왼쪽 고맙습니다. 왼쪽 고맙습니다.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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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면. 정면. 오른쪽. 오른쪽, 왼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랫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끝쪽을 봐주시고요. 정면 아랫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성을 배워 잠시. 오늘 정말 많은 기자님들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정면을 봐주시고요. 네, 정말 믿고 보는 감독님과 작가님.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왼쪽 끝쪽을 봐주시고요. 정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또 글로리의 주역분들입니다. 네. 정성매씨가 몸을 살짝 틀어서 오른쪽 끝쪽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글로리의 영광스러운 주역분들. 지금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섯 분 한 분 한 분 정말 믿고 보는 배우분들이죠. 네, 우리 여섯 분 자리에 잠시 계시고요. 오늘 영광스럽게도 이 자리를 빛내주신 또 글로리의 출연진분들과 그리고 제작진분들을 한 장으로 모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과 감독님 분들을 모실게요. 네, 우리 배우분들의 박수를 받으며 기분숙 작가님과 안대로 감독님께서 자리하고 계십니다. 여덟 분 네, 조금만 가까이서 서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이번에도 역시 박성훈씨가 몸을 살짝 틀어서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을 봐주시고요. 안길호 감독님께서 몸을 살짝 틀어서 오른쪽 끝쪽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분들을 드디어 만나게 됐습니다.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더 글로리의 영광스러운 주연 분들입니다. 네,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기에 앞서서 무대가 잠시 정리되는 동안에 더 글로리의 메인 예고편 먼저 만나보시죠. 선정에 따라가고 싶습니다. 네,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inneb 아멘